스케잇보딩 스케잇보딩은 아무래도 되게 위험한 스포츠이어서 당연히 여자가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왜 여자가 안 되냐 오히려 그 생각을 좀 받고 싶습니다 매일 거의 타는 사람 한 10명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진짜 많이 없어요 제가 스케잇보딩 문화 통해서는 제 자신감을 찾았는데 그냥 저처럼 약간 두림 없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날에 Girl Skate Night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재밌었습니다